금도고 사건의 대화구 정체를 풍부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중정 선생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겪은 언론의 자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3월 1일 제가 산더미 같은 금을 찾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이 제 역할을 해줬다면 이런 사건이 이때까지 길게 연장되고 또 제가 뉴저지까지 와서 여러분 앞에서 이런 연설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먹고 잘 살기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저한테 그런 큰 재물을 주는 것이 아마 망설이 찐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를 갖다가 저한테 보내서 저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술도 많이 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놓으니까 그 잔물을 좀 배라. 왜 그러냐면 연금을 만들려면 그 단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불에다가 달가왔다가 또 물에 식혀왔다가 망치로 두드러 폈다가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건강하게 서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이라는 말을 제가 방금 드렸는데요. 이 배후에 세상의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줄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야말로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고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남의 재물을 당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내 일날 일려가 있는데 건강하고 아무 다 알없이 평범하게 그냥 사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어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태풍의 핵 속에 핵 속에 태풍이 있으면 그 태풍의 눈이 안 있습니까? 태풍의 눈 밑에 딱 들어앉아 있어요.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태풍의 눈 속에 말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어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지금 류용경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딴 거는 안 하고 부산 문연동에 의뢰공장 찾는 데만 10년 동안 곱혀가지고 전력을 투구했습니다. 자다가도 정말 어떤 영감을 받을까 싶어서 의뢰공장의 한 부분 한 가닥 한 모서리 둘게 해주시오. 내가 돌봤으면 손이 없겠다. 그 속에 금이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금이 나타나 주세요. 주세요 하고는 제가 그 역언하지 않았어요. 왜 금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것인 줄 저는 몰랐죠. 그런데 10년 만에 그 하늘의 그 도움으로 문자를 쓴 거는 천우신조로 아니 그 그 근육을 60cm로 지하 16m 암반춤을 붓고 찾아내고 봤는데 그거가 바로 금구리야. 금이 일본놈들이 중국을 약탈해갖고 와갖고 마다리폭태 속에 은행을 접어들어 은행에 그리 금이 많았답니다. 중국은 당든 거리 늘고 그다음에 태안군 종이 지전이 막 군불이 날립을 하면서 마비가 되니까 어떤 지방에는 그게 통용이 되는데 어떤 지방에는 안 되니까 경제적인 마비가 옵니까 청나라 말기에 원세계 원세계란 이 원세계가 급하게 만든 것이 금편 중국사람들 말에 의하면 은자 금자입니다. 이게 저 중국 북쪽의 슈웬남노라는 중국을 잘 못하는데 하근남노라 하는 북경대학교 청와대학교 대학들이 보니까 밑집지역이 있습니다. 하근남노데 거기에 중앙재정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화폐방문관에 제가 그거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편 은편 있었습니다. 그거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공장을 찾아가지고 그 한가닥을 들고 가지고 그 속에 내려가서 돌아다니기 보면 굉장히 느릴 것이니까 그러면 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지 금이 꼭 있을 것이라고 는 핵필이면 일본 군영이 금굴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마다리 보대 속에 일본 글자 이등충이라고 써져 있는 한문이 일본식 한문이 세자가 찍혀있는 항토색 마다리 보대가 오단 높이로 확 들여쳐 저여 있었습니다. 그 굴은 얼마나 규격이 큰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자로 앉아봤으니까 그런데 아니 그거 예사로운 일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땅 속 깊은데 맑은 물 속에 물에 포화가 돼가 있는데 물 속에 똑같은 포대가 항토색 포대가 금은 할자로 이등충이라고 하는 게 찍혀가 있으니까 막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금이라 금 아니라도 괜찮아요. 일본 의뢰공장을 찾았다. 의뢰공장 찾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10년 동안 도전해가지고 온갖 있는 거 없는 거 다 처박아갖고 그 고생했던 것이 저거 진짜 성공한 거죠. 금 한 개도 없어도 괜찮아요. 의뢰공장을 찾았다는 그것만 해도 나는 승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만세를 풀고 만세 삼차를 풀고 저 진주까지 오기가 뭐 해서 저 초라니에 가면 텍사스 주권이라는 데가 있는데 차이나타운입니다. 거기에서 중국 숙을 내가 실컷 먹었어요. 그래갖고 밤 12시간 넘어서 텍스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진주까지 와서 지리산까지 우리 집에 까지 왔어요. 자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물속에 내리가봐야 됩니다. 지하 4배단부터 물입니다. 물속에 내가 내리가면 제각이 없어요. 그러면 구례 크기는 규격은 직경 60c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덩치가 큰 사람은 못 내려갑니다. 중자가 내려야 중자가 그래서 다이브를 갖다가 하나 골라받고 그쪽 내리가라고 다이브를 셌고 셌는데 이놈들이요 멀뚱멀뚱하게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말을 결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내가 국민학교 선생님 출신이 되어놓으니까 정직해 갖고 의뢰공장 이고 어쩌고 전부 다 말을 다 해버렸어요. 미리.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겁을 지어놓고 그리고 누구 왜 돈을 준다는데 왜 멀뚱멀뚱 하느냐 했더니 만약에 내가 그러면 의뢰공장을 선생님이 찾았으니까 내려가면 물속에 내려가면 일본 애들이 교합하니까 지탱 같은 걸 나아 사람이 들어올 줄 예측하고 해갖고 내가 죽어버리면 선생님이 나를 보상해 해줄 능력이 있는가요 하고 내가 묻더라고 그런데 내가 해줄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르면 좋아 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가 많지 않아 보험회사 알아보자 했더니 보험회사에서는 다이브는 원천적으로 상품이 없어요 위험하다고 이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이브를 구한다고 애들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그 고문을 돕는 그 수직구를 돕는 그 일을 수행한 것은 단 둘입니다 내륙탈을 다니면서 온갖 심부름을 하던 김성태라는 50년생 삼척오놈이 경남 삼척오놈이 이놈이 이놈이 엉큼 엉큼 엉큼하다는 걸 내가 알죠 저 곰처럼 무슨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 자라 하는 걸 내가 알아요 왜 사람을 상대해보면 그 사람의 자주 마음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그 아이를 배행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왜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글막국이 어디서 이게 저게서 돈을 갖다가 한 열 배 준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면 또 한 2억 얼마을 갖다가 갖다 썼어요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그게 금이 나타나고 나서 이놈 주변에 바로 똥파리 태그치 확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한 것이 도구를 하자 도구를 형님 도구를 허락해 주시오 왜 허락해 달라고 하느냐 내가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대한민국에서 삼천교육대에 걸려갔던 사람은 내 혼자 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삼천교육대에 걸려갔는가 현직 교사로서 내가 범죄자가 돼서 간 게 아니고 내가 오형제 중의 장남인데 내 설제가 한 내하고 열 살 차이 되는 설제가 공부를 잘하는 참 착한 부산대학교 3대 경영학과 학생이 있었는데 얘가 79년도에 학생회장의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국보회가 나타났죠 전두화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붕화 사태를 일으킨 주역이에요 내 아까 동생 셋째 동생 걔가 붕화 사태를 일으킨 부산상대 세놈인데 그중에 주동자가 이놈이에요 이름은 내가 공개하겠습니다 정인재라고 정인재라고 하는 아이가 58년생인데 나이 셋째 동생입니다 그냥 장난이 그러니까 어느 날 국보회에서 숙정자 명단이 내려왔다 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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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게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표 내라 이거예요 내가 사표 못 내겠다 내가 죄짓은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동생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형이 그 저 어 그걸 내가 내 직장이 없으면 내가 흠어 죽는데 내가 사표 써야 되느냐 했더니 나는 폈했지요 나는 딸이 죽인다 해도 나는 무릎을 안 꾸른 성질입니다 내 잘못이 없다라는 거 내가 인정할 것 같으면 선착순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불어 빚지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내가 아니 너 마음대로 나중에 해라 구워먹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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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삼천교육대에 끌고 갔어요 그런데 내가 삼천교육대에 끌려가서 내가 1년 동안 강원도 그 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저 피부장치대 안에서 1년에서 이틀 못 지내는 363일을 살면서 온갖 그 말할 수 없는 그 해병대 특수훈련 보다 더 구워먹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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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가운데 오약원도 겁이 안 나요 누구하고든지 한번 붙고 싶어요 왜 내 실력을 내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울화가 쳐지는 걸 다 커지는 걸 울군을 못 참으니까 전역 때는 일부러 쌍 준비를 해가지고 밖에 나갑니다 시내에 나가서 어슬련들이면서 내 상대가 있는 걸 찾아 봅니다 못된 게 있으면 옆에 가서 집 찍어가지고 야 좀 보자 보자 나오면 바로 한 두 판씩 해야 내가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던 시절에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써냈는데 내가 작가 되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한 시간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책을 써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가 1위가 되어갖고 그냥 대한민국의 도배가 될 겁니다 작으론 예 그때는 전두환 시절입니다 전두환으로 봐서는 무슨 저 말하지 않으면 저 방송일을 방송이 질리죠 방송일을 저 이 겨드랑이 밑에 아 코발 놓는 그런 격이 되어버렸죠 조금 안 났어요 맞지 안 났어요 네 그래서 일략 유명인사가 된 겁니다 정충재라고 하면 오이고 정충재 그 잠깐의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흔들 했어요 대처도 내보다 3년 후배 때 국민학교 선생님들 내가 와그러를 하면 내 자식을 내가 판단해 볼 적에 내가 좀 아무나 일본 말로 아무나 좀 위험인물이에요 왜 그러려면 너무 술도 잘 안 얻어먹고 공짜로 얻어먹기 싫고 내가 매했으면 매했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혼하면 애새끼들이 낫긴데 나면 애들 고아원에 고아원에 보내기 딱 좋군요 그렇다면 가정을 지킨 남의는 부부교사를 해야 되겠다 마누라가 선생이 그래도 선생이 가장 남녀 차별이 없으니까 그리고 신분이 포장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계산화에서 좋은 우선에 좋은 홈처가 들어 있었지만 전부 다 곱에 쳐버리고 우리 마누라를 택한 것이 지금도 그때 선택을 잘했다고 지금도 한 번도 내 우리 안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무모함 부산 보물찾는 일에 뛰는거죠 아니 그 전부 나를 도라이라 하고 도라이 보물찾는다 그렇게 도라이 그 사람의 자체가 누구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 안하고 야 그 새끼 도라이네 그렇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해온 그 사람인데 내가 스스로 할 때 틀림없이 의료용장이 있는거라 박정희 대통령 이발사가 그거 하는게 맞는거라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이발사한테 내가 돈을 갖다가 받쳤습니다 그 사물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큰 놈입니다 그것도 빚을 내라고 내가 책을 써갖고 지비산에 별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담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무식해서 이 사람은 내가 주문한게 돈을 대면 주문을 할 거 아닙니까 옵션을 걸었는데 내가 내리 가면 배를 쏘겠더라고 내가 저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동쪽으로 안 가면 저 북쪽으로 갔어 그러면 그거 안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결과를 하고 내가 산업은 다 녹아버리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내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내가 이제 직접 나선거지요 그래서 해수로 총 10년 만에 그 천신만고 그때 하나 들고 갖고 찾았는데 바로 금이 나타나 버립니다 좀 흐탈하기도 흐탈하는데 어쨌든 내가 그 금을 가지고 내가 워마워마 부자가 부자가 되는 그런데 국가에도 얼마나 이득이 되겠느냐 왜 세금을 줍니까 내가 좌구하는 것이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면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서 국가에 제일 애국하는 사람이 정충재가 되는 거 아닌가 정충재가 세금 젤 말리했으니까 정충재가 제일 애국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안 받고 돌려요 내가 그 아까 아슬아슬했다는 삼천버논 그룹이 주위에 톱을 달리 순식간에 몰려들어가지고 그중에 백준음이라는 게 58년생 그 각쟁이가 서울 각쟁이가 나타나가지고 내 분염들고 그걸 찾아 놓고 나서 뒤에 마무리해 준다고 왜 그러냐 돈도 없고 아무 팩도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그 백준음이라는 자라 청와대 그 당시에 양아치 청와대 더러운 양아치보다 더러운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개같은 자식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청와대가 동체로 내가 지난번에 LA에서 며칠 전에 노무현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그 기질이 있다고 내가 그 방송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어 김해 임읍 시험장에 그 저거 세인 그 저 노무현이하고 같이 그 어 담을 갖다가 절단하고 철초로 절단하고 들어가서 감나무 메모 백개를 갖다가 백주를 훔쳐와서 저거 집티산에 어 감나무 가수원을 조섭해갖고 그게 생활에 큰 포탄이 되었다 진입으로 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 초등학교 그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전문교육을 내가 받았던 사람 교육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흰 백주에다가 흰 백주에다가 먹물을 억지르면 먹의 먹물이 안 알려져집니다 본래대로 안 됩니다 헌증이 남지요 그게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뇌하수체가 뇌 속에 있는 어떤 부근의 홀몬 그 도둑질을 하는 순간에 어떤 쾌감 짜릿짜릿한 그 어떤 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쾌감을 갖고 도둑질을 한다는 걸 내가 억울한 징역 44개월을 살면서 그 전문꾼들이 엄청 실이 많이 들어오니까 취업 많으니까 도둑놈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 도둑질 배가 고파서 하나 생활하려고 하나 가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순간에 그 짜릿한 그 게임 게임으로 생각하더라 게임으로 그거 말도 못합니다 도둑질을 내가 그래서 도둑놈을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요 그러면 그 노무늬 이라고 하는 그 자수는 그 사법 10년 동안 고등학교 나가 좋아서 사법시험이 안 됐으면 그 도둑놈 대놈이에요 음 아니 그 명옥 한 번만 훔치겠습니까 집으로 명옥 배추 훔쳐서 저 그 집에 가수원 냈다고 하는데 그거 한 번 했겠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할 때 인권 변호사라고 하지만 그 불쌍한 아주머니들이 수입료 60만원도 떼어붓고 포기 뒷날로 가서 내가 갑시다 하면 60만원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싹 다 깎아버리고 그런 비양심적이고 비보역적인 더러운 인성을 가진 놈인데 아니 이놈의 새끼한테 내가 말이야 하도 그 구멍 뜯기 전에 지쳐가지고 이걸 만내갖고 내가 세 번에 걸쳐서 만내갖고 난 내 친구년동에 대해서 다 가르쳐줍니다 내가 이제 나는 할 힘이 없어 당신이 저 어 그 청문회 스타니까 하면 마 당신이 굉장할거요 그 대신 나는 좀 먹고 성공하면 먹고 살도록 해주시오 그래 했더니 이미 노하우가 전부 전수가 돼 그런데 아까 말하던 백주명이라는 이자가 노무이한테 가서 청와대 노무이 빚이 많았거든 장수천이라고 하는 그 물공장을 차린다고 빚 그 다음에 그 이자가 불어갖고 노무이의 빚이 한 50억대였답니다 그 같은 정치인이 내한테 이야기를 해줬디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자다가도 새끼를 치고 밥 먹을 때도 새끼 치고 새끼 치는 게 빚입니다 그 이자가 강당을 못해서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내가 오늘 저녁에 자다가 내가 신이 안 일어나면 좋겄다 죽었으면 좋겄다 그 말이지 그렇게 빚에 흐들겠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정충제가 지가 익히 알고 있는 정충제가 운전동에서 검을 찾았다고 백준음이가 그렇게 졸개 내 졸개가 노랗고 내가 지금 추전하고 있는 신낙균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있어요 조금 있으면 신낙균이 신필규의 자매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백준음이 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은 나중에 이 도굴두목이 가진 서류를 내부 묶은 서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할인 한 가방에 두 가방을 내가 배에 냈습니다 도독주의 땀을 뛰어넘어 가서 서류를 훔쳐온 게 아니고 작전을 짜가지고 제3자 투자자를 바지시를 보내라고 거의 작전을 짜는 것이 두 분 다 성공을 해갖고 두 차례 이기장까지 제 404쪽짜리 A4용지 이기장까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뉴욕에 갖고 이 뉴책지 갖고 왔습니다 이기장에 그 보면은 정치인들 망나게 갖고 있습니다 중국패드 도와주는 사람 그다음에 중국하고 연결돼 그중에 제일 가까운 것이 아까 낙균이라고 하는 그 경기도 남양주에 그 국회원하고 여자 장관도 며칠하고 하는 그 여자가 그 뒤를 봐준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그 여자가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합니다 어쨌든 서론을 마무리 지겠습니다 2002년 3월 1일 부산시 남구 문연동 1219 다시 1번지 우리 할아버지 땅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땅도 아닌데 그 땅 5평을 빌려가지고 토지 주인한테 그래서 군용팔 돈이 없어서 그것도 저 에사로 보물이 나오면 저 50억 주겠다 아니 50억 주라카면 보물이 나오면 50억이나 100억이나 100억 주시오 50억 백보라는 말도 있지 않소 그래서 아 그럼 그 말 듣고 볼게 에서 이라고 하고 소도자가 묻는다고 하는데 우리 하자 그래가지고 100억을 갖고 계약을 한 계약세도 갖고 있습니다 그 업자가 수산중공업 재내회장 박주택이라는 서울 상대 나오는데 고등학교는 경남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부산에 남해창선 초놈인데 이놈이 송파구 방해동에 수산중공업을 체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잘 버리다가 재벌되려고 욕심 부리다가 쫌당 망해가지고 육천억 구도가 났어요 아시다시피 한국에 육천억 구도가 났다면 그거는 인생 정치인 겁니다 무엇을 해갖고 살아낼 겁니까 그래서 해생기간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판사가 해생기간을 주는 것은 주 거 받을 거 다 정리하라 그러나 그런 기간이 모아 있는데 그 기간이 나를 만나가지고 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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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베끼고 없는 놈이 아무것도 없는 놈이 이게 그냥 재판을 하는 내내 구멍을 팠으니까 그 구멍의 진실을 그 구멍 뚫는 업자가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보고 그 정의 실증을 해도 안 알아요 그 판사가 하는 말이에요 송달이 안 된다 하더라고 횡방불명이 돼서 그니까 중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중국에 왜 도망갔느냐 하면 인특볼 형사공정체제가 중국하고 그 당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다 도망갈기라고 다 반가워갖고 있다가 중국 말을 배워가지고 저 항원에 다니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죠 그래갖고 중국에 도망을 가갖고 절강성 강흥시 운해로 개발부 운해로 222호 그게 수산기계 유아공사 제진할대요 그거 내가 시사 전원에 내가 대문짝만하게 사진이라고 제목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본군에 검토를 해 중국의 공장지역 제2의 발판 마련하려 수산주모 전 회장 밥주자 사진거지 사진거지 대문짝만하게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 한국에 한국에 1신 2신 3신이 끝나가지고 징역거지 살고 나놓으니까 이거 기자놈들이 다 오염되어 놓으니까 이게 관심 가지는 놈이 없어요 그래도 우찌우찌 해가지고 시사체들에 두근 났습니다 두근 난 대문짝만큼 난 기사를 제가 아까 그 기자들이 제 말 듣고 기사 안 내줍니다 쌍방에 전부 다 요쪽 저쪽 깍질려 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두근 내준 그 기자도 나중에 오염되어 버리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이 아까 김 일선 교수님이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이 풍전 등하의 위기에 복잡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주경에 있습니다 왜 망하게 되느냐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영어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있고 그 박근혜 탄핵 이전에 문연동의 건동물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다음에 고봉이 부하가 오야부 노무혜이를 살해를 했다고 내가 서울에서 저 태평테문에서 얼마나 그렇게 부하가를 질렀고 저 세상에 공개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애는 문재인이라는 그 인간은 산발 따라지는 그거는 살인보입니다 살인보입니다 어 그런데도 살인범 아닌 걸 살인범이라고 하고 금토동놈 아닌 걸 금토동놈이라고 했다고 하면 내가 남아나겠습니까 내가 한국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구실도 모르고 내가 작살을 낳버렸지요 그런데 김일선 교수께서 젊은 분이 미국 저 미국 교포가 돼서 그러는지 한이 배밖에 나왔는지 어쨌든 정충재하고 매치가 돼서 이게 지난 6월 1일자로 바로 직격탄을 돌직구를 시절히 쌓아줬지도 반응이 없어요 맞다 틀리다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요 이 유튜브가 한 열 몇 번 나가면 알바른 사람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아 맞네 문연동 금토동놈 그거는 내가 인정하겠다 합찬뉴스라고 문재인이가 시부리고 대기인데 전부 그런 새끼 찌개놈이네 그래서 지금 문연동에 금토불이 실상이 이제 눈앞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놈이 얼마나 능청스러운 놈인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 가지만 내가 소개할게요 대학생들하고 무슨 밤에 대학했자는 밤에 마이크 제 것 중에 마이크 들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양산 제가 사는 집에 금이 200톤이 묻혀있다고 그런 뉴스가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금 200톤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그걸 가지고 젊은이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 그러니까 둥 뜨고 호비아간다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호비아간 놈보다 누구 각종이에요 무슨 놈이에요 그런 새끼 눈앞 쳐다보세요 어 옆에서 쳐다보면 깨구리 놈같이 좀 티 나왔어요 어 전역적인 그 도둑놈상이에요 그래서 이 문연동에 금토불이 정체가 전부다 낱낱이 공개가 돼서 나타나면 저거는 한반도가 생기고 난 이래에 가장 큰 도둑놈입니다 노무이 물론이고 문재인 물론이고 문재인 물론이고 그래서 이 한국이 지금 엉망침창이 발간물이 지금 엉망침창으로 지금 돼갖고 막 벅벅이 돼가 있는데 이걸 정화를 하려면 미주 나가시라 합니까 뭡니까 군대에서 금요일마다 청소하는 거야 배후반에 물청소 물청소 안 하면 안 됩니다 물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기회에 싹 정의해야 됩니다 대청소를 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제가 이 노무이 문재인이가 노무이가 제 대장이고 독울단이에요 뒤배경으로 그다음에 문재인이 행동대장이에요 그 뒤에 행동체들이 있었거든 행동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음으로 양으로 근동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닐까네 그 면단을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상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내가 뭐라 시비 걸립니까 시비가 걸리와도 내가 피해야지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 자력으로 전부 다 알아낸 것이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이 뉴저지에서 내가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걸 발표하느냐고 진검 선거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런데 너희는 6월 1일부터 죽은 거지 열 몇 차례 택밀TV에 나가도 지금 잭소리도 없지 않겠냐 그거는 맞다 틀리다 말 못합니다 너무나 저것도 끔찍하니까 그런데 국민들만 많이 알리는 저 극도동놈 야합한 노무현이 문재인 가만 안 놔줍니다 국민들 대통령이니까 도동놈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발표할 테니까 판단은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동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번입니다 60년생 이랍니다 60년생 서울시청에 마케팅 과에 있다가 한 5 6년 전에는 자전거 담당관실로 공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점검하고 내가 한 분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맨날에 해서 정충제라고 하니까 전기에 감전되는 것이 탁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네 공부 나이가 네 전부 다 양심선언을 하고 내가 동굴단한테 받을 것 보다 따블로 보장해 줄 테니까 내한테 오는 게 어떻느냐 하니까 내 정체를 알고 퀵 웃으면서 웃는다 하는 의미는 네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 어떻게 우리 동굴단을 네가 가니 그러면서 그냥 퀵 돌아서서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키가 조그마해요 똥글똥글 생겨서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사느냐 하니까 알아보니까 저 옛날에 뚝석 견마장 있는데 성수도 그게 무슨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있답니다 고급 아파트가 그런데 잃어버린다 잃어버렸는데 그 아파트에서 공무원하지 않고 회장님으로 군림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안경 안쓰면 안 보입니다 육급 공무원이 2002년 5월 당시에 두목 백준원에게 3억을 투자하고 1%를 배당받은 서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장도 찍어놓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그다음에 1% 배당된 것도 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일기장에 보면 토요일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날아갑니다 도굴단이 부산 문연동에서 금도구를 2002년 연말에 끝내고 다음 해 5월부터 제주도로 무대를 옮겨가고 일본 구를 찾는 작업에 도립합니다 화판이죠 뭐 비싼 다섯 마리 해를 그 한 마리에 백만원도 더한다는 것을 또 진빵 묶듯이 시프채치입니다 그다음에 그 비싼 한우 갈비를 바베큐를 해가지고 화판으로 막 막 합니다 그게 일기장에 골드 골드 고팡이라는 말이에요 골드 고팡 골드는 알겠는데 고팡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참 많이 내가 해냈는데 알고보니까 제주도 방원으로 고팡이 창고랍니다 창고 창고를 고팡이라고 그리고 고팡이 여러 군데에 등장하는데 그 고팡의 이 금창고의 위치가 제주도 북제주군 애원은 광룡이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그 금을 타내하고 170도짜리가 싣고 가서 그걸 개인 양식장 양식장이나 바다라도 담이 없어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우선에 숭칼 놓고 그걸 숭찰로 돕니다 그래서 그 굴을 찾으면 그 굴 속에 일본동 굴 속에 갔다가 쟁여놓고 처음부터 그 굴 속에 양이 많으니까 그 굴 속에 있었던 것처럼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쇼를 하려고 그게 일기장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그때는 아마 저 청와대하고 접목된 이전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마 접목된 것 같습니다 그 그런 매막이 있는 서류가 저한테 팔찌 당해받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호 세력입니다 김민수 48년생 1948년생 전화도 광주 사람입니다 광주 그런데 이 사람이 국정원에 그 당시 국정원의 안전과장입니다 안전과장이면 뭐하는 지체이냐 내가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건물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시설 차량 그런 국정원에 있어서는 모든 그런 시설이나 그 장비를 관리하는 그 부서가 안전과랍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노출되냐 저 강남 구청 근처에 가까운 곳에 해피님은 제목도 터널이라 터널이라고 하는 고급 룸사롱이 있는데 그 룸사롱에 김민수하고 자기 부하 둘이 하고 이렇게 세 사람 군정원에 찍은 세 사람하고 백주름이 하고 사일들이 만나서 술로 먹는데 거기에서 대화 내용이 전부 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금에 대해서 백주름이 말 백주름이 백주름이가 한 번은 고동나무 상자에다가 도자기를 두 점 세 점씩 한 사람한테 주느라 한 점 씻고 왔어 그런데 그 도자기가 청나라 도자기당이 있지 청나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의사동에 가서 알아보니까 청나라 도자기가 보물 중에 제일 보물이랍니다 한 점에 최하 몇십억 줘야 산다고 그러면 그 몇십억짜리 그 청나라 도자기가 어디에서 백주름이 한 대 있었던가 어디서 낳는가 저 중국 가서 사다 왔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한테 들었느냐 하면 수집주인 터널 사장 한 진순이라는 미모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 여자하고 전화하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로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김민수라는 자가 두목 백주름이는 국제원회 운영하는 안가에 보호해줬다 보호해줬다 지가 보호해준다고 지가 자랑하더랍니다 저 술집에서 그리 하면서 이 뒤에 허리끈 허리춤 뒤에 이게 무슨 전화기 같은 걸 차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위치추적이랍니다 위치추적이 와 그러려면 내한테 한번 혼이 났거든 내한테 뒤집으로 뚜돌아 맞을 적이 있거든 죽이려고 내가 그냥 뭐 이런 말은 요 시청자들이 많은데 내가 소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만 전기톱이 있으면 그만 잘라버리면 싶어요 그런데 그 해결해 준다고 그 지리창크 저희놈을 납치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옵서부로 참석했고 그런데 그 지리창까지 납치해서 이놈을 납치해 가는 동안에 그 강패들이 납치한 강패들이 다 이놈팬이 돼 버리니까 오히려 그래서 내가 전기톱이 있으면 내가 잘릴 뻔했어 그게 그래서 조폭이라는 거는 믿을 게 못 된다 조폭은 절대 믿었으면 안 된다 왜 그 사람들은 영양가 있는 쪽만 해딱 해딱 돌아선다 그러니까 어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조폭을 그때 처음으로 한번 겪어보고 즐겁을 한참 있다 잘못했으면 내가 두 똥만이 날 뻔했다 김민수 48인세 국정원 안정가자 광주시 서구 지평동 주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기영 김기영이 누구냐 하면 저 똥불단들이 그 땅을 사뿐했어요 사고 땅 주인 두 놈도 똥불단으로 저 흡수했고 그래 지분을 주고 내가 본 게 나는 딱 줬던 개꼴이 되어 가지고 또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저놈들한테 그래 내가 이제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호사를 지냈다고요 호사 어느 날 밤에 그런데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체 때 죄 없이 끌려와 애놈들한테 생매장 당한 뒤에 나타나는데 우리 조선인 진용자 불쌍한 조선인 진용자 지분 유물이 그 속에 가득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신바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가 지면 인적이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녁에 저거 말로 고사 그다음에 그 통속적으로 세관에서는 구시라고 큰 구석을 했어요 무당이 한 10명이오 그런데 무당 중에 제일 오야목이 눈이 하나는 김홍라희라는 그 땅을 산 여자입니다 그 땅을 산 여자가 자기네들 페그리 무당을 10명을 끌고 와서 팔짝팔짝 뛰고 난리 돼지 대갈비 수확을 잘라놓고 구판을 빌리는데 그 사진이 내 손에 입수가 됐어요 아까 서류를 두 분에 걸쳐서 내가 탈취했다고 했지요 그 속에 별별 사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사진이 고사진에 있는 사진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아주 고급 옷을 입고 딱 저 양말을 개고 그 앞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누군가 알아봤더니 그 여자가 아까 말하는 신 낙균의 그러니까 신 자매 신 필리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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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해지고 독일에서 박살합니다 그리고 48년생이고 그 다음에 전룩파리고 그 사진을 다 찍고 지금 우리 김 교수가 찾아가고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필규가 신낙균이 자매가 아까 신낙균이 언니는 말했고 이 굉장히 깊게 개입되어갔어요 이게 김대중 시절에 천하대 여성 담당 비서관입니다 이 전룩파리 이게 어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여자를 칸보이해갖고 내려온 자가 그 여자 혼자서 그 무슨 데 못 내리니까 칸보이해갖고 내려온 자가 심사복을 입고 왔는데 제가 덮어서 할 수 없습니다 proportion 좀 좀 끊숙이 예 따로 요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해갖고 내려온 자가 놈 자자니까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놈이 뭐냐면 김기영이라고 김기영이 서울경찰청 차장이라고 해요. 차장이로는 큰 말동 두 개라 세 개가 청장이고 서울경찰청 두 개가 차장이야. 그런데 이 서울경찰청 차장이 아까 신필근이라고 하는 청와대 여성 담당 부자관하고 2인 1조가 돼서 고사진을 했는데 그게 사진이 식했다는 거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째서 내가 내한테 정보를 고사진 한 놈이 고사진은 좀 뭐하고 고사진은 정정하고 내한테 알려준 놈이 이 도목 뱃준 놈이다. 막 그 돌아댓기면서 저거는 청와대 여성 담당 비서관 신필근 이고 저 남자는 서울경찰청 현지 차장 이다. 막 떠벌리더라 이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치 나라에서 허가 해줘가 하는 것이다. 도구리 아니다. 그 합법성을 부여하게 갖고 둘러보는 인부들이라든지 구경꾼들한테 우리는 나쁜 짓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하고 경찰청에 차장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 하자가 없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피하를 하기 위해서 그리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상흡이라는 자가 등장을 해요. 이상흡이. 이상흡이 내 누구고 몰라서 한참 헤맸는데 누가 알아봐 주느냐 하면 문재인의 절친. 문재인의 절친. 문재인의 절친. 문재인의 절친. 문재인가 경남고등학교 나오고 경희대학을 나와서 그 다음에 경남고등학교 당길 때부터 절친이고 선교관대학을 나와서 연합통신에 기자로 들어간 조양일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조양일 이 문연동 검수독울 사건을 해결해 준다고 한 2년 정도 돈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도 많이 쓰고 사람 만나면 돈 쓰는 거 아닙니까 술 먹어야지 커피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그런데 이 작전도 아까 서류가 내 손에 통째로 큰 여행용 바퀴 달린 가방에 한 번씩 내한테 오게 된 그 작전을 얘가 했어요 아까 방금 말하는 조양입니다. 그런데 조양일이 정도 되면 연합통신의 지방국장이라고 하는 건 전국 지방에 자기 기자들이 갈려가 있습니다. 오야부이다 이 말이죠. 지방국장이구나. 세요. 그러니까 무슨 정보 같은 걸 하나 알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알아내는 게 불가능한 건 양은 전화만 들어오면 다 하라고 해요. 아까 조양일이라는 작가. 문재인이 절친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100분의 힘을 조양일한테 주기로 공정을 해 주고 그 속에는 문재인이 목도 5%가 있었어요. 문재인이 목도 있다고 하던데 그때는 내가 청와대가 그렇게 깊이 계획된 줄 모르고 그런데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 조양일이가 동분서주하고 설쳤습니다. 조양일이의 그 별명은 뭐냐 하면 연탄입니다. 연탄. 왜 본래 태생이 저 껌닫고 피부가 껌닫고 기자들 사이에서 부르는 게 연탄으로 불렀고 저거 친가는 경남 하동이고 저거 외관은 경남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합통신에서 두산 나온 국어사전 통째로 내가 글쓰는 작가니까 내가 사진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통째로 회사거리한테 갖다 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조양일이 하고 문재인이 하고 동기인데 그 옆에 저 동기들 이름도 내가 한 100개 알아갖고 수천에다가 다 해놨어요. 왜 그러려고 입증을 하려면 청문회가 열리면 내가 입증해야 되지. 그래 시끄러운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닭발 오리발 해도 내가 딴 이야기를 해갖고 입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조양일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엽이라는 자를 조양일이가 100점 알아내야죠. 누구냐 하니까 국정원의 2차장이다. 국정원의 2차장이면 국내 담당이다. 제일 1차장 2차장 3차장 북한 담당 국제 담당 보다 국내 담당이 노란 자라 하대 제일 쎄다 하대 그러면 이상엽이 국정원 2차장이다. 그러면 그 앞전에는 뭐였나 하니까 서울경찰청이 아니고 금안경찰청 서대북 위근동 본부 그게 2차장이었다고 하대요. 2차장이면 큰 말동 3개라. 큰 말동 3개 하다가 졸지에 어느 날 2002년 아마 5월인가 6월로 제가 봅니다. 졸지에 국정원 2차장으로 발탁돼 가지고 했다. 그럼 이상엽이 뒤에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맞춰보니까 조합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근보구를 지두지 하는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엽이 누구냐 더 깊이 들어가니까 노무현의 청와대 비서실장 전반기 비서실장이 문희상이라는 자가 있대요. 의정부 출신이다. 의정부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장이 됐죠. 얼마 전에. 며칠일 안 된 시기입니다. 국회의장. 이 국회의장하고 전한남매가 아닐 게 이상엽이 이 새끼하고 문희상인이 개들하고 국개들하고 그래 가지고 저 문희상의 여동생이 이상엽이 가치다. 이 말입니다. 이상엽이는 48년생이다. 문희상인가 이 새끼는 그보다 한두 살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할 말이 아닌데 내가 더 이해가 편리하도록 한 마디 있으면 할게요. 이 이상엽이라는 이 경찰 고위 나아님께서 도독물건 문현동의 금도독 장물을 세금도 안 준 장물을 발견자를 감옥으로 보내놓고 감옥에 처박아놓고 그걸 확실히 뽑아내려 가지고 어디에 숙고고 어디에 죽고 전주치 전주치에 홍콩으로 200도 싣고 와서 팔아서 돈 만들고 그런데 이 이상엽이의 큰 딸이 미스코리아 중이라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돼 인물이 절세가인이라 그래 이하니라 이하니 이하니 저거 애비 도독놈 애비가 이상엽이라 그러면 말 다 했지 뭐 그런데 사실이니까 나는 해명하라 이거야 잡으러 오던지 그 다음에 한명숙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부무총이 했죠 이 여자의 남편이 성공의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까목살이 사상범으로 까목살이 사상범으로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질기만의 별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그랬죠 저 처음처럼 이라 하는 그 소주 그 글로 차라보고 풍창올림픽에 가서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저 정신적인 선생 자기가 지향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그 처음처럼 쓴 사람 그 뭐 하도 가짜 그랬어 그 전부 연관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한명숙이 이것도 국무총리를 해도 이 여자가 경기도 1사 내가 사는 동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막 이 차라보면 우라통이 터져서 그 브레카드가 붙어있어도 내가 외면하고 지나다닙니다 눈을 그만 저 바늘이 있으면 눈을 집어비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한명숙이가 초대 노무현재단에 초대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게 없고 재단이 없잖아요 아무도 재단이 없어요 그런데 노무현재단이 있어요 노무현재단이 있어요 노무현재단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재단이 돈 못된 것 같고 대는 게 아니랍니다 또 이자를 가지고 흘러가기 때문에 명원이 흘러가기 때문에 적어도 몇천억대인데 이게 어디서 났느냐 이거야 그래서 어디서 났느냐 하니까 저 대답이 노빠들이 노빠들이 노무현재단이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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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씩 이렇게 이 회비를 내 가지고 그러면 저거 말로 만원씩 만원씩 백만 명이 내다 칩시다 백만 명이 만원씩 내다 칩시다 백만 명이 만원씩 내다 칩시다 백억밖에 안 됩니다 백억밖에 안 됩니다 백억밖에 천만 명이 내면은 천억입니다 천억 갖고는 재단이 안 된답니다 한 3천억 4천억 대야 된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 거짓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만 바보되지요 그리고 내가 문연동에 건독을 시불로 돌아다니고 내가 도라인 그날에도 정신병장 만들어 놨는데 진짜 정신병장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놈이 어떻게 불순 나타나서 칼질 할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입덕본부 못합니다 그런 그리 생활을 내가 계속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요 문연동에 건독을 이 말만 끄잡아 내면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장가 접힙니다 자질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어쩌다가 내한테 말하면 뭐라 하느냐 하면 아이고 봐라 봐라 포기해보라 와 사료를 갖다가 죽거로 만들어 니가 죽지 와 내 끝에 죽거로 만드네 다 포기해라 이래도 밥 먹고 저저도 밥 먹는다 아이가 어 이랍니다 그런데 포기한다고 저놈들이 사리해 놓을까요 사람은 죽으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쩌다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태풍의 핵 속에 내 의미로써 들어간 것도 아닌데 내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구멍 하나 들어갔다는 그 단순한 이유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속에서 지금까지 못 빠져나오고 이게 뉴저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내 소원이 뭐이냐 하면 우리 손자놈 일곱살짜리 여섯살짜리 손잡고 동네 모욕탕에 가서 모욕하고 손잡고 저 먹고 과자도 사러 가고 무엇도 사러 가고 그게 소원인데 그거 못하지 않아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소원은 지금도 나의 소원은 일상으로의 복귀입니다 간단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속에 묻혀서 그냥 어 보편타당하게 아무 옷이나 입고 어 막걸리집에도 가고 식당에 가서 돼지국밥도 사먹고 내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만나고 완전히 쏟아 있는 저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죽어서 다 해먹고 그러면 저거 다 챙겨놓고 내 생명까지 죽은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식물인간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요 아까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냥 세탈해져 버려요 즐겁게 가족 회식을 식사를 하다가도 문연동 말이 나오면 전부다 좀 냉동인간처럼 굳어버려요 동작 그만해가 굳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머시마가 마음은 다섯인데 그냥 그때부터 색깔이 얼굴 색깔이 이상해져요 야 이거 16년 동안 이걸 겪고 내가 사는 거는 죽은 거나 산 거나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서 식물인간이라고 안 갑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지금 견디고 살 수 있는 거는 우리집 애아이들이 돈을 잘 버리니까 그렇게 잘 버리는 건 모르겠는데 내한테 아버지 너무 얻어먹지 마이소 얻어먹으면 아버지 기상이 센데 기질이 센데 약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내이소 하고 내한테 직접 돈을 주고는 내가 위축될까봐서 내 통장에 돈을 꽂아줘요 그러면 개운 내가 삽니다 내가 뭐 돈 많이 쓸 일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마노래는 내한테 돈 막 이런 짜리 한정 안 줍니다 와 주라 할까 싶어 벌벌 뜰지요 하도 앞전에 많이 뜯기 노니까 자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상흡이라는 이 장 아까 금도굴에 대해서 핵심불회입니다 노무현가 이해찬 상 이해찬 이해찬 그다음에 한명수 이 사람들은 찹쌀모찌 궁합으로 항상 아삼률이 되어갖고 일사천리로 굴러왔다 그래서 문연동 금도굴 사건이 들통이 나면 이것들은 공동 운명체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고에 한수할 때는 한수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문희재라는 자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희재 이게 누구냐면 문희상이 아까 비서십자 지금 국회의장 도덕놈 국회의장 의전부 출신 이 놈의 친동생입니다 이것도 48년생이에요 이게 48년생인데 이게 이걸 어디서 내가 알았느냐 문희재라고 하면 이거 재상재자입니다 내가 그 날로 중이라고 하니까 한국에서 어떤 국회의원을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전국의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굉장한 사람이 우리 국회가 있는데 고향에 야하가 이명박 시절에 뭐 한자리 했어요 그래서 형님 내가 이명박이하고 같은 고려대학교 호소용인데 내가 어쩌다 이게 해결할게요 내가 해결합니다 나를 믿으시오 하더니 아 이 전화를 대통령이 직접 이명박이 갖고 있는게 아니고 전화토리가 있는 뭐하리라 그렇게 자기의 정체를 만내려 하는 용건을 이야기했더니 알고 나서 전화가 차단이 돼서 전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생략하고 시간이 많이 갑니다 아 뭐라 하느냐 한번 해보고 형님 생명이 하나밖에 있는데 형님 조심하이소 밤에 되면 될순대로 나오지 말이소 그 말은 니 죽는다 그 말은 니 죽는다 이 말은 그 길로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폐묵기 우리집으로 와갖고 가족한테 중국 도망간다는 말도 안하고 옷까지 몇 개 가방 속에 이어갖고 인천으로 가가지고 인천에서 110불 주고 중국 가는 대령 가는 베르타로 내가 도망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죽으라고 그런 법은 없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중국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중국에도 그 은인들이 나타납니다 조선족들이 나타나서 나를 갖다가 그 이후로 16개월 동안 나를 갖다가 이렇게 스포트를 해줘가지고 내가 들끝 하나 상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내가 귀국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방랑을 했죠 거기에서 아까 안 것이 아까 문희지에라 하는 이자가 이자가 대련에서 48년생이 한 그 당시에 한 25년 전에 대련해왔다 하더라고 베르타로 뭐 그리 부자도 아니고 두각도 없고 한데 2002년 가을에 붙어서 2003년 저거 될 무렵에 붙어서 한인의 한인의 상해 한인 상해가 뭐이냐 하면 상공회의소 그걸 말하는 말인데 그게 큰 갑투를 쓰고 활동을 하는데 개발구에 한 붓어난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저 이마 뜩어뜩을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덜지않은데 그걸 불안을 받아갖고 낙찰 법원 경매에 나온 걸 낙찰을 받아갖고 그걸 리모델링 해갖고 한국 상품 파는 백화점으로 그래서 그 한국 조선 저 우리 대한민국 상인회의 그 건물로 돌아 나타난 등장했는데 이게 추미애가 또는 김한길이가 그 당시에 또는 기라슨 같은 이 저 더불어 쪽에 더불어 금도불당과 더불어 쪽에 그 노동놈들이 그 국계들이 이래 돌아다닌다 하는 거는 내 비서가 중국 변호사 조선족 이철이라고 아주 영리하고 용감한 똑똑한 젊은이가 그 나를 보완해 줘서 내가 오늘 미국까지 왔지만 얘가 그 문희상 동생 문희재 48년생 이게 2003년 여름부터 썼던 가을부터서 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온 날짜는 왜 아니 고피는 날짜는 상공국에 가면 다 레자가 들어오는데 다 찍히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니까 그걸 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가 하는 거는 글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글로 써가지고 내가 인터넷 할 줄 모릅니다. 우리 저 비서 이철이가 조선족 이철이가 내가 쓴 글을 인터넷에 올려갖고 나니까 선생님 진 꿀이시요 떠납시다 중국에 사람 하나 치크 앉히는 건 일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반패를 타고 사동반도로 건너가갖고 박주탄이라 하는 구멍 뚫은 놈 운영통에 구멍 뚫은 놈 아까 6천억 구도대로 이게 한국 수산기계 유압공사를 하는데 조급원이 한 천오백 년 됐는데 어마어마한 공장인데 그 돈이 전부 문연동에 금덜물로 갔다는 걸 그 동네 덕기부 덕구를 떼고 다 나오더라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하고 제목하고 공장 건물하고 덕기부 덕구라고 전부 대문짝만 그냥 해놨다 또 그만 기자가 또 아까 말한 박주탄이 만들고 나서 한 두 번 만들고 하더만 헬렐레가 헬렐레가 헬렐레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 되었습니다 김명환 김명환 이제 둘이 남았습니다 둘이 둘이 서로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김명환 아니 도굴 두목이 강남 술집에 아까 얘기했지 해변개 사례가 그 달걀탕 30여산만 마시는 건 아까 말한 거는 김민수고 국정원에 안전 가자 이번에 말한 거는 해변개 사례가 해변개 사례가 해변개 사례가 그 사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해변개 사례가를 하고 그 도굴 두목하고 머 당시 그것을 바레타인 30여산만 마셨는가 한 번도 안 아이고 이틀마다 알아보니깐 이 부산서 도굴된 금을 170도 탐해호에 짓고 제주도 아까 에어로 북제주 강영리 해안가에 숭갈락하는데 해안방을 지키는 군대가 있는데 그 군인들이 초병들이 해변대다 해변대다 해변대에 가나 해변대가 당신이들 뭐하려고 복구섭대 앞에 금을 싣고 와서 숭갈락하고 그래 합니다 하고 숭갈락하고 기자가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해변대 사령자들의 그 어떤 어무호가 절대적으로 하니까 해변대 사령을 높고 그러더라 그런데 김명하이라고 하는 이 자력 별 3개 해변대에서는 제일 높은 기 별 3개 4개가 없다고 하네 그래서 이 세계를 집중적으로 터널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공약했기 때문에 그 녹취록 아까 말한 녹취록에 다 돼갑니다 그래서 해변대 사령관도 이 검도굴에 깊숙이 관련돼간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코미디언 김현곤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저도 그 코미디언은 타고날 코미디라고 내가 자주 봤는데 얘가 죽어버렸어요 어디에서 죽었느냐 하니까 저 자양동 금국의학교 어디 있는데 성동구 자양동 그게 고급 말하자면 내가 안 가봤는데 사람을 보내보니까 어마어마한 고급 서파가 있답니다 서파도 모욕도 하고 그 다음에 보디빌딩도 하고 베그베그베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세다 그런데 그게 김현골이가 모욕하다가 심장마비로 주먹비고 나서 연예계 에 그 서파가 누구 거냐 하고 막 인구의 회사됐던 적이 있다. 그 주인이 누구냐 하면 mbc 싱글 붕글쇼 라고 하는 12시 되면 하는 그 쇼 에 강석 뭐 김해 뭐 이라고 하는 거 하고 저하고 둘이 하는데 그 강석 이라 강석이가 48년생인데 해병대가 이것 다 해병대가. 전부 해병대 꽃이 피었습니다. 이 해병대 출신 계시겠지만 해병대 꽃이 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강석이가 총각이었답니다. 48년생인데 할머니 총각이다. 그런데 별로 돈도 없었답게 별로 코미디언을 해도 싱글 붕글쇼 하는데 재산가다 이랬게. 그런데 김해 고이 죽고 나서 그 좌양동의 그 서파 그 주인이 그 강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했다 비비지는 겁니다. 아이고 언제 저리 돈을 버리네. 그래서 연예인들 사이에 굉장히 인구의 회자되고 하재거리가 됐다. 그래서 강석이 야와만 조지도. 이 새끼야 너 돈 어디 써놨어 하고 자금추적. 자금추적은 한국 검찰은 자금추적 하는데 또 세계에서 1등이랍니다. 대장 답은 나오다. 그래서 강석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조양이 연합통신지관국 자 얘가 한 2년 조금 더 나를 많이 도와줬어요. 돈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내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 뭐까지 했느냐 하면 코디까지 해 줬어요. 코디네이트 어떻게 해 줬느냐 하면 우선 호텔에서 양식을 먹는데 선생님이 맨하를 처음부터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선생님은 굉장히 사랑이 되 있던데 맨하가 좋아야 됩니다. 맨하가 나쁘면요 그냥 사람 가치가 뚝뚝 떨어질게요. 이 옷 입는 거 옷도 항상 이렇게 걷지 말고 이렇게 걷으면 안 된다는 게 단추 딱 해갖고 그 다음에 흰 거 딱 해갖고 이래갖고 단전을 하겠고 칼질하는 거 뭐 이런 걸 내한테 교육을 내가 받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세팅 세팅을 내한테 내가 뭐 나는 우락부락하이 둥글둥글하이 우둑투둑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걸 내가 처음부터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팅을 잘 섬세하게 했는데 야하가 어느 날 2년 반 정도 지냈을 때 내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하나 양해를 해 줄 게 있으냐 무엇이 무엇이 저 문인동 사건에서 저 발 빼야 되겠습니다. 아니 니가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발을 뺀단 말이고 니 무슨 말이고 아니 내 친구를 내가 죽일 수가 있겠습니다. 내 친구 이거 사실입니다. 주문에 열리면 전부 되질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 무슨 소리 하면 이거 전부 녹음이 돼가 있게 내가 또 피막을 쓰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책임 못 칠 소리 안 합니다. 선생님 저 발 빼야 되죠. 아니 니가 한 게 여기 10%가 없자고 아이고 10%가 문제입니까 내 친구가 너무 깊이 관련돼가지고 내가 알았는데 내 친구를 내가 죽일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아야야 부인결에 아이고 아이고 나를 갈비다 하고 저 회사 앞에 한국일보 옛날에 한국일보 밑에 일보 퇴사가 골목 그 앞에 우리가 만나는 술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꽃무늬를 패드는 게 엊그지 같던데 중국에서 내가 그한테 박근혜 대통령 선거 할 적에 문재인 쪽의 캠프에 지휘본부장을 받는다. 이 조양일이다. 그래서 조양일이라는 아이가 뭐 이 가 별명은 연탄이다. 기자들끼리. 그리고 연합통신지방국장이었고 그 후에 지방국장 막설 놓고 나서 그 분무관리공단에 이사로 박근혁을 하나 줘갖고 갔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 문재인 일을 보러 만나는 바람에 사걸로 얼마 받았는지 니가 기자 출신이니까 니가 실토하면 대한민국 살린다. 조양일. 요게 뉴저지야. 너 본다면은 대한민국 살리자. 너가 새끼도 살고 너가 손자도 살 날 아닌가. 내가 오늘 간복하게 너한테 이야기 한다. 나 정충재야 정충재. 더 이상 내 입에서 너를 박살내는 쪼가리 내는 멘트 하기 싫어. 제발 국가를 제1순위에 잡고 문재인 잡는 거 내가 같이 도모하자. 그럼 너는 스타가 된다. 이상. 박수 하나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주요했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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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